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트랙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박배낭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의 왕초보 박쥐입니다. 박쥐 위치의 힌트는 영상에 숨어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금요일 오후에 백패킹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서울 출발 1시간 정도의 백패킹 출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마루에 주차하고 출발합니다. 어느정도 고도를 올려서 시작하는 산행입니다. 출발부터 깔딱이나 한 50미터만 오르면 박쥐입니다. 오늘의 캠핑은 왕초보 코스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가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가 많이 피어있네요. 몇 분 안 올라왔는데 벌써 박쥐입니다. 참 쉽지요. 밤부터 빗소식이 있어서 서둘러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기상 예보가 잘 맞습니다. 기상 예보가 잘 맞습니다. 산에 왔으니 정상은 가봐야겠지요. 고정산행인데 한 30분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빗소리와 꽃길이 너무 좋습니다. 고정산행입니다. 고정산행이 더욱 고정산행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완전 구름속 산책입니다. 정상에 올라왔는데 비 덕분에 시야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 힐링타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가 여름비같이 밤새 내리더군요. 아침을 숲새들이 열어주는군요. 비온디 야생화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비온디 야생화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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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비를 만나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